우리 콜물 둘이 마셨어? 친구랑이요 얘긴 해봤고? 예 뭐래? 로라 이제 기사 크게 날 거래던데요 기분도 밝았어요 겁봐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안 헤어졌어 어쩜 그렇게 교활이 어린 게? 교활한 게 아니라 누나 춤 잘 춰요? 춤은 갑자기 왜? 아니 날씬해서 춤 잘 출 것 같아 윤 감독 지금 주정하는 거야? 아우 근데 병수가요 완전히 죽여졌어요 우리 오늘 다 넘어갔어 춤은 얘가 잘 춰 화끈하게 자 우리 언제 다 같이 클럽 한번 갑시다 클럽? 애들 다니는데 아니야? 내가 쏠게 마셔? 아니 고라떨어졌어 뭐처럼 스트레스 잘 풀었어 몇 시 나가? 일곱 시요 아 또 몇 프로나 나오려나 오늘 재밌었어요? 어 자고 가든가 여기 소파에서 아 가야죠 갈아입을 옷도 없고 빈말 아니고 진짜 클럽 한번 가야죠 누나들 클럽 가봤어? 아니 내가 쏠게 내가 쏠게 내가 쏠게 감사합니다.